자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박사님과 상담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. 일단 그동안은 위안했고. 조금 이 기회를 삼아 다시 한번 약속하니까. 일단은 다시 믿어줬으면 좋겠고. 일단 미안해. 아내분한테만 아니라 지금 전 국민 앞에서 각서 쓰신 거예요. 문제는 제가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 하나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.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. 그러니까 해결해도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요. 마음이 자꾸 안 풀려서.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가요. 믿을 수가 없어서.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남편분께서 진짜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내분한테. 아내분한테. 약속할게. 약속할게. 약속. 네. 정말 오늘 너무 큰 용기 내셨어요. 오은영 리포트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돈을 잃는 게 나아요. 건강 잃는 거 다 잃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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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